원팀한테 핫팩이 왔다니 나 오늘 에이티즈한테 받은 핫팩 끊어갔는데 원팀한테 받은 핫팩이나 뜯을꺼야 원팀한테 받은 핫팩이나 뜯을꺼야 원팀 씨발 너무 웃겨 나 씨발 이렇게 군대 가는거 줘도돼? 진정한거? 불법인데 아니 씨발 군대 갈꺼야? 서머업법 그럴 수 있잖아 성우꺼네 그냥 아 일부러 안가렸네 일부러 엠씨엔티만 본거 다 봤는데 엠씨엔티만 본거 다 봤는데 롤러코스터 값자 아니 씨발 나 오늘 엠씨엔티만 본거 다 봤는데 값자 값자 아니 씨발 나 오늘 엠씨엔티만 출근했나볼라고 그걸 들어갔어 나 입으로 주물들어갔어 아 예 나 오늘 엠씨엔티만 이 엠씨엔티만 엠씨엔티만 아직 안됬는데 엠씨엔티만? 엠씨엔티만 안될 때지 순덕 아닌 이상은 헤헤 순덕 아닌 이상은 근데 근데